안녕하세요. 요리총각 이특과 화끈한 요리를 알려주실 임효숙입니다. 자, 어서오세요. 감사합니다.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추워 추워 이러면서 자꾸 몸을 움츠리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매운 걸 먹으면서 땀을 확 흘려야 되거든요. 그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요리가 있을까요? 제가 오늘 추위를 싹 가시게 할 화끈한 요리를 알려드릴게요. 매콤하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손이 가요. 손이 가요, 손이 가요. 블락버프가 옆에서 매운 입맛을 달래줄 수 있는 참치 주먹밥을 함께 알려드릴게요. 오늘의 요리는 정말로 제 마음, 제 입맛을 제대로 취향적을 할 요리인 것 같은데요. 자, 그럼 오늘의 요리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